다음은 정보 서비스 부문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위는 서울기학교 육주혁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대상 플로우 수상기관 마드라스 체크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상 KT 고객센터 앱 수상기관 KT 그리고 H9 썰파 대국민 찬반토론 수상기관 후아후 현대제철 세브리포트 수상기관 현대제철 방송 뉴스 분야 대상 뉴스원 코리아 수상기관 뉴스원 방송 뉴스 분야 최우수상 아이돌 체크 수상기관 MBC 플러스 그리고 네오 위즈 플레이 스튜디오입니다. 네 먼저 수상기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드라스 체크 KT H9 후아후 현대해철 뉴스원 MBC 플러스 네오 위즈 플레이 스튜디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마드라스 체크에 대한 진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대상 커뮤니케이션 분야 대상 플로우 수상기관 마드라스 체크 귀사는 서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무가에 대해서 주최하고 아이아워드로 연예가 주반하는 스마트 앱 아워드 2016 대한민국 앱 커뮤니션 대상 시장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수한 컴퓨니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위아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연예와 성과를 빌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차단업인 한국인터넷 전무가협회 협회장 김차일균 배동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KT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상 KT 고객센터 M 수상기관 KT 수상내용은 아빠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H9의 시상기업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상 KT 고객센터 M 수상기관 H9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아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상 SORPA KT 고객센터 M 수상기관 KT 고객센터 M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에 대한 수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상 현대제철 쇠부리 토크 수상기관 현대제철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뉴스원입니다. 방송 뉴스 분야 대상 뉴스원 코리아 수상기관 뉴스원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MBC 플러스에 대한 수상입니다. 방송 뉴스 분야 최우수상 아이돌 챕터 수상기관 MBC 플러스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네오오이즈 프레임트비오입니다. 방송 뉴스 분야 최우수상 아이돌 챕터 수상기관 MBC 플러스 수상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규정 뉴스 분야와 함께 우리 수상대회 여러분들 기념 찬양하겠습니다. 한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대장하셔서 포토존에서 인형 촬영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교수님께서는 시상을 위해서 잠시 약간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 서비스 부분 대상 최우수상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취업 정보 분야 대상 잡코리아 앱 수상기관 잡코리아 취업 정보 분야 최우수상 알바몬 앱 수상기관 잡코리아 전문 정보 분야 대상 엠브레인 패널 파워 수상기관 이지미디어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로빈 수상기관 KN 컴퍼니 게임 잡 앱 수상기관 잡코리아입니다. 네, 잡코리아 그리고 이지미디어 KN 컴퍼니 관계자께서는 몇 단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코리아에서 세 분이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그쵸? 네. 먼저 잡코리아 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정보 분야 대상 잡코리아 앱 수상기관 잡코리아 귀사는 차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에 대해서 주최하고 아이아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6 대한민국 앱 로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수한 한국인터넷을 위협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명예와 성과를 빌려 본 상을 수여합니다. 차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역대장 김철균 내동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잡코리아입니다. 취업 정보 분야 최우수상 알바몬 앱 소상기관 잡코리아 소상기관 잡코리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지미디어에 대한 차상 기업하겠습니다. 전문 정보 분야 대상 앱브레이 패널 파워 소상기관 이지미디어 소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K&N 컴퍼니입니다.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로비 소상기관 K& 컴퍼니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게임 잡 앱 시상기관 잡코리아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균형 촬영하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손 다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달래쪽에저 khi